엉덩이, 엉덩이, 엉덩이. 저게 흰 엉덩이에요, 지금? 네, 엉덩이 업시키는. 엉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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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무 힘들어. 그런데 나는 예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 보여. 정말 힘들어요. 사람마다 이렇게 체형들이 좀 다른데 저는 엉덩이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어깨, 등 만드는 건 쉬웠고요. 엉덩이가 제일 힘들었어요. 힘들어요, 힘들어요. 엉덩이랑 허벅지 뒤까지. 펀치. 어유. 미치, 뭐라고 하세요? 잘하고 있어. 다시. 다. 너무 빨라 천천히. isla. 그렇지. 왓 입히지 마. 천천히. 하나, 둘, 셋. 끝나면. 행스 작업은 형님들이 저렇게 하시네. 맞아, 맞아. 하나, 둘. 하나 더. 오케이, 잡고. 이거 하나 더 꽂아야 돼. 100kg? 100kg? 무리무리. 원판만 100kg지 사실은 이거까지 하면 한 120k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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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kg. 선수는 원래 100kg 이상을 들어야 돼. 나 배우야. 오케이. 어디 가? 잘 느낌. 잘 잡고 하는 거야. 진짜 괴로워. 자, 다시. 다리. 올려. 할 수 있어. 하나, 둘. 자, 느낌. 준비 시작. 천천히. 하나, 뒤에 느낌 잘 잡고 천천히. 둘, 그렇지. 네, 좋아. 네, 좋아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, 힘내고. 돈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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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좋아. 이게 근데 기합을 넣으면 이게 들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아그룩, 깡무룩. 그리고 체육관은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남성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욕이 가끔 나올 때도 있고. 예,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접어, 허리. 둘, 그렇지. 다섯. 다섯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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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영상은 저런 소리밖에 안 나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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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